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외 유수의 방송사들이 한류의 메카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18일 SBS 인도네시아 채널 러닝맨인 서울의 촬영이 강남구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류 콘텐츠와 한국의 문화 상품을 인도네시아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련진들은 강남관광정보센터와 메디컬 투어센터 등지를 돌고 한류스타의 단골 맛집 등에 들러 한류스타의 발자취를 느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전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19일에는 영국 BBC 채널 방송 관계자들이 강남구 관광 명소들을 방문하는 펜투어가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한류스타거리와 강남스퀘어 등을 돌며 한류 문화의 중심, 강남구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했으며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 등 K-POP 스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한류 문화가 해외 유수의 채널을 통해 소개돼 현지의 방송 홍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